otur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MI 로그를 시작하는데 뭘 찍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시윤이가 자고 있습니다. 아까 톡도 왔어요, 자고 있겠다고.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찍기가 생겼네요. 이거 너무 찍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바라고 바래오던 새해만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라 너무 졸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백신! 떨리네요. 다가갔네요. 그럼 저는 맞고 와서 마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맞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5초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새우스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먹어야겠어.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어제 찍고 어제 한숨 푹 잤습니다. 오늘 낮까지 좀 쉬고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았어요. 자 이제 저는 게임을 한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축구 게임을 할 때 저는 항상 유니폼을 입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한 번 보러 가시죠 이 축구화도 있고요 저의 사랑스러운 유니폼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산 거를 오늘 입어볼까 하는데 바로 요거입니다 이게 민트 색깔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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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똥차게 이야 이쁘다 이뻐 아무튼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오케이 레츠고 노 노 노 노 오케 이게 내 알맛의 위기입니다. 비겼다. 게임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랜만에 D-log 숙주에서 찍어봤는데 재밌네요. 아직 방 정리가 안 돼서 방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이만 자 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여러분. 자, 저희는 오늘 Today 첫 리허설. 오늘 하루 종일 리허설 돌 텐데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리허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구나. 이걸 어떻게 걸어, 이걸. 이걸. 잘 드셔요? 어. 죄송합니다. 와, 하긴 하는구나. 야, 여기 다 오는 건가? 응. 저의 마지막 TMI 로그. 이때는 막 시오 조이스크도 놀러 와서 좀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다시 밖에 나갑니다. 푹 쉬었고. 이제 다시 월킹하드 해야죠, 여러분. 요시가 LP를 두고 가고. 제가 진짜 너무 느려 아끼는 LP 턴테이프. 오늘 OOTD. 히히히. 저는 이제 마주 준비를 끝내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봐요. 자, 여러분. 제가 로그 찍을 때마다 하는 거. 스프 있잖아요. 스프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일단 먼저 저희 첫 번째 플레이스는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땡이 킥. 나이스 때. 강남역 나이스로 왔어요. 아, 매장에서 촬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매장 촬영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플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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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여기는 다행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여기죠. 인서 톰 싹. 우와, 천국이다, 천국. 와우. 히어맨? 마켄트 대전. 와우. 진짜 아름답습니다. 히어맨? 자, 우리 2층. 와, 여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와, 이거죠, 여러분. 와, 빙글빙이다, 벙글빙이다. 자, 여기 준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준규 그때 할로윈 때 띄워주세요. 준규 있습니다. 예, 잭스프라우. 나 오늘 행복해. 이런 게 진정한 행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 진대. 하이, 스파이비. 공통하자, 오, 옥스프라우. 따라라아! 별 깨파코야. 형, 가잖아. 인사 좀. 일 열심히 해. 자 오늘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의 카테고리 오늘 TMI 로그 마지막 그거는 제 힐링 공간들이네요 오늘의 카테고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숙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아주 재밌는 하루를 아주 재밌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정된 일상 안에서 최대한의 많은 모습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담겼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다시 저는 좋은 모습으로 TMI 로그 통해 또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고 잠 빨리 씻고 내일을 위해 또 빨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